웨어링과 푸팅온 안녕하십니까 제이입니다 오늘은 어디서든 영어 두 번째 시간 웨어링과 푸팅온에 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웨어와 푸트온은 옷을 입다 뭔가를 착용하다라고 해서 비슷한 뜻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조금 다릅니다 특히 B 플러스 ING 형태로 봤을 때 웨어링은 상태를 표시하고 푸트온은 착용하는 동작을 얘기합니다 즉, Tom is wearing the T-shirt 하면 Tom은 그 티셔츠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다 이미 착용한 상태고 Tom is bringing on the T-shirt 해야 Tom이 그 티셔츠를 입고 있는 중이다 라는 현재 진행의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중학교 웨어와만 이런 게 아니라 몇몇 동사들이 이런 형태를 갑니다 대표적인 게 Sit하고 Stand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집에 어법문제로 나왔던 게 하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정답을 고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I turned 내가 돌아섰을 때 To go back to my seat 나의 좌석으로 돌아가려고 I happen to glance down the aisle 나는 우연히 흘끗 보게 됐습니다 아래쪽으로 그 통로에 And sitting a few rows back 그리고 앉아있는 상태 몇 줄 뒤쪽에 Was a man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An insistent talker 끊임없이 떠들어대는 사람 And it used to take hours 그리고 그것은 아사건을 했습니다 몇몇 시간을 수시간들을 그게 뭐냐면 To get away from him 그로부터 벗어나는데 Once he started a conversation 일단 그가 시작한다면 어떤 대화를 총 전체로 번역한다면 내가 좌석으로 돌아서려고 돌아섰을 때 나는 복대하로 아래쪽을 우연히도 훌끗 보게 되었는데 몇 줄 뒤에 한 남자가 앉아있었는데 끊임없이 떠드는 사람 즉 끊임없는 수다쟁인 한 남자가 몇 줄 뒤에 앉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남자가 대화를 시작하면 그로부터 벗어나는 데는 몇 시간씩 걸리곤 했었습니다